주식을 사는 것은 미래를 사는 것이다. 메리트의 자산운용 대표로 취임하면서 한국에 온 지 어느덧 7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현실이 슬펐고 돈과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갇혀 부자가 되는 길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노후준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현명한 투자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었죠. 한국 사회에 퍼져있는 고질적인 전염병인 금융 문맹에서 많은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를 전파하는 주식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경제독립이라는 문구가 적힌 버스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고 여러 권의 책을 냈고 많은 언론과 인터뷰도 했고 최근에는 예능과 유튜브 방송에도 자주 출연했습니다. 저를 부르는 곳은 거의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고 강조해온 모든 이야기들이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8개의 수업으로 다시금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주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며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투자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현명한 투자자일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경험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기업을 정말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투자해서 승자가 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승자의 길로 이끄는 데 좋음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진화해야 하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의 미래는 낙관적입니다. 저는 최근 아래와 같은 경제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경제독립선언문 1.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 온 가족이 같이 한다. 2.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다. 3. 자녀들을 시험으로부터 해방시켜라. 4. 노동자로만 머물지 말고 자본가가가 되라. 5.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라. 6.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을 깨닫고 주식 투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라. 7. 주식이나 펀드는 모으려고 하는 것이지 단기 수익률에 집착해서 자주 사고파는 것이 아니다. 8.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소비 대신 투자를 통해 행복을 찾아라. 9.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유지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멀리한다. 10.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밝다는 것을 널리 알려라. 이제부터 저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미래를 사러 가봅시다. 존니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강방천 존니와 함께하는 나이첫 주식 교과서입니다. 부제는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입니다. 제가 책을 검색해보다가 강방천 회장님과 존니 대표님이 같이 지은 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예스24에 주문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전설인 두 분께서 같이 책을 내셨다는 게 상당히 놀랐고요. 이건 뭐 바로 구매해서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목차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1부는 강방천의 주식 수업, 2부는 존니의 주식 수업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어차피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먼저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강방천 회장님이 책을 여러 권 리뷰를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존니 대표님의 부분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2부 존니의 주식 수업은 8교시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볼 내용은 1교시 자본가의 사고를 하라. 2교시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라. 3교시 투자는 시간과 확신이 문제다. 7교시 내가 갖고 싶은 기업을 사라. 8교시 주식은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이렇게 볼 거고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내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부 존니의 주식 수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존니의 주식 수업. 모두가 경제로부터 독립하는 그날까지. 1교시 자본가의 사고를 하라. 돈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 자본주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자, 다른 하나는 자본가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을 버는 방식이 다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과 기술 등을 자본가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습니다. 자본가는 자본으로 노동력을 구매해서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해 돈을 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번다고 할 때 노동을 해서 대가를 받는 방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을 통한 부위축적이 노동을 통한 부위축적보다 훨씬 빠릅니다.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부를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이 나갈 것은 늘어나는데 월급이 오르는 속도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동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이 자본을 부르는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노동하는 시간에 내가 가진 자본에게도 일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즉 투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은 내가 버는 것보다 돈을 훨씬 빠른 속도로 부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자본가와 노동자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둘을 동시에 택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회사에 취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노동자이고 회사를 소유한 사장은 자본가입니다. 노동자이면서 자본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주식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노동자의 모자를 쓰는 것이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짐으로써 자본가의 모자도 쓰는 것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면 내가 가진 지분만큼 해당 기업주와 동업자 입장에 서게 됩니다. 내가 삼성이나 애플이 주식을 샀다면 그 기업 임직원이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하는 셈이 되죠. 내가 실제로 그 기업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거두는 성과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가지 모자만 쓰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동자로만 머물지 말고 자본가가 되어야 합니다. 돈을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합니다. 나보다 내 돈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최근 벼락거지라는 말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월급만 모으고 투자를 하지 않아서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했고 결국 자신만 뒤처졌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모르고 투자를 모른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은퇴와 노후를 생각하면 더더욱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 가장 위험하고 주식이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금리 시대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내 돈이 은행에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뜻이죠. 돈을 모르면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돈이 없는 삶을 원하지 않으면서 돈 이야기는 꺼리는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돈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저를 돈의 노예라고 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것과 돈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돈 공부를 소홀히 했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노후에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죠. 하지만 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돈에 끌려다녀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은퇴하고 쉬어야 될 시점에도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라. 싼 주식을 샀으니 이제 오르겠죠? 지금 절대 주가가 낮으니 저평가죠?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눈을 감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을 사는 기준은 주식을 절대 가격이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이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때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회사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원칙입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는 주식 투자에 대한 철학과 원칙 등 그 모든 것들은 스커더 인베스트먼트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들은 주식을 보는 철학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소유하는 의미로 보는 것, 그것이 결정적인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워렌 버핏의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저서 현명한 투자자를 통해 투자와 투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격을 구분해서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것을 사면 투자이고, 둘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가격만 보고 사면 투기라고 한 것입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모습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차트는 단지 주가가 그렇게 지나왔음을 보여주는 발자국일 뿐입니다. 그것이 미래에도 재현될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법들을 적용하여 주식을 사고 팔면 단기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환상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몇 번은 들어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맞았을 때 결과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잠깐의 성공에서 얻은 달콤함에 빠져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가진 돈을 몽땅 털어넣을 때까지 사고 팔기를 반복하곤 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만 보고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주가는 투자의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식을 사야 하느냐 팔아야 하느냐의 기준은 단 하나 기업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영업보고서, CEO의 경영방식 등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로 가치투자입니다. 단기 수익률에 연연해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단기간의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사실 알 수도 없습니다. 자꾸 가격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자의 목적을 흐리게 만듭니다. 아직도 가격을 맞추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인베스터 즉 투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페큘레이터 즉 투기꾼이 되는 것이고 포춘텔러 즉 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잠 못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본질적 가치는 며칠 혹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책이나 강의에서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가 아닌 회사를 삽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투자한 회사의 일정 지분을 갖는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은 그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뜻이고 이는 그 회사와 동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한국에서는 주식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주식 투자는 장기간 수익을 만들고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죠. 한국의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팔아 단기간의 목돈을 만드는 것을 투자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쉽게 흔들리고 쉽게 흥분하는 것이죠. 저는 주식 투자가 승률 게임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10%나 20% 같은 단기적인 수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배 20배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혼란이 옵니다.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파는 걸로 생각하고 제로썸 게임이자 두뇌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진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그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는 차익을 생각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듯이 주식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의 본질은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지금 팔아야 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인 악재로 인해 하락한다면 그때가 오히려 사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팔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기준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여전히 좋은가에 있다는 것, 불안할 때는 기업의 펀더멘탈을 조사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을 보지 말고 기업을 봐야 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교시, 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다. 투자는 결국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목적을 잠시 잇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은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한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있다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알게 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경우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말이 시사하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바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주식 투자를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강합니다. 제가 아무리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도 실제로 자신이 투자해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단기, 테마 투자로 큰 돈을 번 이야기를 주변에서 수시로 듣다 보니 장기 투자를 고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워렌 버핏도 버크셔 회사웨이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주식을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거라면 단 10분도 그것을 가질 생각을 하지 말라. 주식 투자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유망하다고 판단한 회사의 주식을 산 다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대다수는 매수한 순간부터 매도 가격을 저울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주변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언제 어떤 가격대에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이죠. 매일매일의 주식 가격을 맞추는 것은 아무리 투자의 고수라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맞춰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시간 낭비일 뿐더러 수주를 생각하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주식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기업의 기본 가치의 근거에서 투자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단기 투자에 집착하는 것은 너무 많은 뉴스와 정보 속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고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세의 흐름만 보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가만 확인하기 때문에 투자한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실제로 수익을 내는 기업인지 아닌지 경영진은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제로 알아보고 공부하는 데 게으른 것이죠. 좋은 주식은 짧은 기간 동안에는 손해를 볼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원리입니다. 제가 산 주식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10배, 100배가 된다면 지금 10% 싸게 사거나 비싸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삼성화재, 아모레퍼시픽 등은 과거 10년에서 20년 동안 10배에서 100배 오른 주식들입니다. 이런 주식을 10% 올랐다고 팔아버렸다면 얼마나 낭패일까요?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열매를 향유할 수 있는 건 장기 투자자들 뿐이죠. 주식을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피해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수료 문제입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는 각종 수수료가 붙습니다. 매매 수수료와 세금을 합쳐 수익의 0.5%를 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200번 거래를 한다면 수수료 총액은 0.5 곱하기 200은 100% 즉 원금만큼 수수료가 나가는 것입니다. 매매를 자주 할수록 수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자주 사고 팔수록 수수료가 더 많이 붙어 투자자는 결국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고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가를 예측해서 시제차익을 얻으려는 단기 투자는 매우 위험하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언젠가는 그 회사의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좋은 회사라면 언젠가는 꼭 오릅니다. 투자는 예측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요행에 기대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진짜 투자는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세요. 만일 어떤 기업에 10년 20년을 투자했는데 그 기업이 예상치 못한 일로 망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장기 투자는 담이 아니라는 걸까요?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쭉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이익이겠죠? 라고 제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한국 주식들이 저평가가 빠르게 해소되면서 옛날에 몇십 배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 것이 지금은 현실입니다. 투자의 승패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빨리 망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100년 넘게 가치를 유지하는 기업도 있죠. 국내에는 삼성전자, 포스코가, 미국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기업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업을 찾아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오래 보유하면 꾸준히 상승하는 삼성전자,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은 늘 존재하고 있죠. 다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래가는 주식이 있다는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가 올라갈 주식을 찾아서 그런 주식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에서 가치가 생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당연히 공부를 통해 펀더멘탈에 기초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80년대는 카폰이라는 자동차 전화가 나왔습니다. 비록 차가 있어야 했지만 이동하면서 통신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저는 진짜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하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죠. 주식이라는 개념, 투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흥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투자한 것이 한국통신입니다. 저는 당시 3만원의 주식을 샀는데 10년 정도 지나니 한 사람이 두 개씩 핸드폰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는 그 성장이 둔화가 되겠다 싶은 시기가 오자 주가가 440만원일 정도에 팔았습니다. 무려 140배 수익을 올렸던 사례여서 여러 미디어를 통해 많이 알려지기도 했죠. 결국 주식투자는 시간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갖는 부위 차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주식투자를 단순히 정보라고 말합니다. 정보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는 거창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동통신 다음에 무엇이 나왔나요? 인터넷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라 여겼던 이동통신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인터넷이 또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가치는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신의 투자와 연결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데가 어디인가? 이 질문을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 답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야 아 나도 그때 그거 알았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당시에는 정말 이게 될까? 그렇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확신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죠. 다시 질문을 던져봅시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죠. 이럴 때면 지금은 사람의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헬스케어는 충분히 큰 시장이 될 수도 있고 큰 부가가치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주식투자입니다. 상상력을 키우면서 거기에 내 자본과 노력, 아이디어를 투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하자면 스티브 잡스한테 동업을 하자고 전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식을 사기만 하면 됩니다. 투자 테크닉은 다를 수 있어도 철학은 동일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철학으로 자신의 확신으로 투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7교시 내가 갖고 싶은 기업을 사라. 기업과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동업이라고 접근하면 동업자의 자산이 얼마인지, 가치관은 어떠한지, 미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이 자동으로 고민될 것입니다. 투자는 이렇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투자할 기업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제가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수년 전 저희 회사가 투자했던 기업을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화장품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한국 화장품 기업 중 대표 기업인 아모레를 매집했고, 높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런 판단과 투자 결정은 펀드 매니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도 아니기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가 절대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지, 부족해서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업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나는 이 회사와 동업하고 싶은가 아닌가 입니다. 동업자를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 빠르게 변할 세상에 대해, 이 회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봅니다. 회사가 망하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고, 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경영진입니다. 결국 경영진의 철학이 회사의 비전과 성장을 담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투자하는 기업을 고르는 원칙과 방법에 대해 하나씩 차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은 갖고 싶은 기업에 있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면 너무 좋겠다.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식은 이럴 때 사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10만원 주고 샀는데 12만원 되면 팔아야지 라는 접근으로 삽니다. 이건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것이지 갖고 싶어서 산 게 아닙니다. 갖고 싶은 마음과 욕심을 구분하라. 질문 1.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그 다음 산업은 뭘까 생각하니? 바이오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는 너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잖아요. 예를 들어 카카오라면 이 기업이 나중에 잘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바이오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은 바이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싶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갖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갖고 싶은 마음과 욕심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바이오 기업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한 것은 사실 욕심입니다. 그저 돈을 남들처럼 빨리 벌고 싶은 것이죠. 바이오 기업들 많이 올랐네. 저걸 샀으면 100% 벌었는데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좋게만 이야기하면 사야 될 이유가 만가지가 됩니다. 반대로 나쁘게만 이야기하면 팔아야 할 이유가 만가지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고 싶은 마음이 단순한 조바심인지 아니면 확신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 나서 후회하고 팔고 나서 후회하고 후회만 계속 반복됩니다. 질문 2. 제가 갖고 싶은 주식 중 하나가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가 글로벌 GPU 그래픽 카드용 칩 시장에서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GPU의 수요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AI 필요한 병농일 구조에도 GPU가 필요할 것이고 자율주행 차에도 시각적 정보를 다 처리하려면 GPU가 필요할 거고요. AI나 자율주행 다 성장하는 산업인데 하나도 아니고 이 두 산업군에 다 필요한 거니 이건 완전 다이아몬드 강산 아닌가 하는 느낌? 이런 것은 갖고 싶은 요건에 해당될까요? 바로 이런 것이 갖고 싶은 기업입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대해 하나하나 파악하다 보면 파생하는 새로운 회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경쟁자 같은 또 다른 기업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투자 기회들이 또 보이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어떤 주식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회사에 대해 잘 따져보고 공부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드러난 정보만 공부하고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고 착각합니다. 가령 이 기업은 주주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인가, 외국인들은 가지고 있나를 알아보며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와 달리 철저한 분석을 통한 매수가 대다수라 이들의 투자 여부를 통해 해당 기업의 투자 가치를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혹은 외국인의 보유 여부만 생각하거나 대략적인 매출 혹은 부채만 간단히 체크해서 이 기업의 편입 여부를 판단할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환경의 변화 트렌드도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익률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익률이 줄어든다면 파는 제품이 경쟁력이 떨어진 것인지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포지션이 있는 것 저는 이런 관점에서 주식을 살펴봅니다. 그러다 갖고 싶은 기업을 발견하면 바로 투자를 하죠. 그런데 만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데도 경영진을 신뢰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다리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람이 돈을 빼돌린다면 그 회사와는 동업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의 증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 재무제표에는 회사를 알아보는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자료를 보면 회사가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죠. 재무제표에서 봐야 하는 것 매출의 성장성, 수익의 지속성, 투자의 효율성 일단 매출규모와 매출 증가율을 봐야 합니다. 매출은 회사의 영업환경과 수익모델을 평가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사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시작점이 되는 지표입니다. 매출규모는 회사의 규모와 성장성을 파악하는 지표로 매출 증가율을 볼 때 최근 것만 볼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회사의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수익의 지속성입니다. 장기 투자의 성공은 결국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즉 기업이 수익성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성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순이익, 에비타 등으로 확인합니다. 에비타가 높다는 것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고 회사가 어떤 사업에 언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투자 자금이 큰 경우 투자가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져 투자비를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따라서 대규모 투자를 하는 회사라면 일단 투자의 질과 내용, 효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훌륭한 경영진을 만나면 훌륭한 동업자를 만난 것처럼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싶어지죠. 좋은 경영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경영자는 회사를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 시점에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슈를 정확히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들, EPS, 퍼, PBR, ROE, EV, 에비타. 이 지표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초보자분들도 이 책을 보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해두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 지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으면 기업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여기서는 좀 더 자세히 지표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EPS, Earning Per Share, 주당순이익 EPS는 단기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1주당 얼마인가를 나타냅니다. 만일 1년 순이익이 100만원이고 주식수가 1만주라면 EPS는 100원이 됩니다.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돈을 잘 벌었다는 뜻입니다. 최근 몇 분기 동안 EPS가 꾸준히 늘었다면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퍼, Price Earning Ratio, 주가 수익 비율 퍼는 기업이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눈 것으로 주가를 기업이 수익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만일 1만원인 기업이 EPS가 2천원이라면 퍼는 5가 됩니다. 이 기업의 주식이 EPS의 5배에 팔리고 있다는 뜻이며 투자원금을 회수하는 데 5년 정도가 걸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퍼는 대체로 낮을수록 좋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성장성이 높은 업종의 경우 현재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높게 형성되기도 해서 퍼가 30, 40 이상이어도 거래될 때가 있습니다. PBR, Price on Book Value Ratio,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주가를 BPS,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것입니다. 기업의 순자산에 비해 주식이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한 값으로 자산가치 측면에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순자산이란 회사가 영업을 중지하고 청산하고자 할 때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 즉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상 가치를 말하며 청산가치라고도 합니다. 만일 어떤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인데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이 2조원이라면 PBR은 0.5가 됩니다. 주가가 순자산의 0.5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자산 대비 저평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PBR이 1이라면 현 시점에서 현재가와 주당 순자산이 같다는 뜻입니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주가가 기업 자산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것이고 1보다 높으면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것입니다. 단, 퍼와 마찬가지로 PBR도 무조건 낮아야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성장성이 낮은 회사들이 낮은 PBR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OE, 리턴 온 이커티,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이 자본을 이용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냈는가를 나타냅니다. 만일 자본이 천만원이고 1년에 200만원의 이익을 냈다면 ROE는 20%입니다. 다른 말로 투자 대비 수익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으로 치면 이자와 비슷한 개념이죠. ROE는 높을수록 좋으며 최소한 시중금리보다 높아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ROE가 어떤 방식으로 증가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분자, 순이익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분모, 자본이 줄어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현금을 과도하게 보유해서 ROE가 낮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주주를 위하는 기업이라면 그 현금을 가지고 배당을 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ROE를 높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EV 에비타, 에비타 배수. EV 에비타는 기업의 시장가치 EV를 세전영업이익 에비타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현금 창출력을 나타냅니다. EV는 시가총액 더하기, 총부채 빼기, 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자산으로 계산하는데 어떤 회사를 매수한다고 할 때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가를 의미합니다. EV 에비타의 숫자가 작을수록 이 회사의 주식가격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EV 에비타가 3이라면 3년 만에 투자금액을 전액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로 보는 투자전락, 이런 기업의 투자락, 이제 몇 가지 접근 방식과 함께 구체적인 업종 및 기업 사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가라 여행주? 저는 주식에 관한 한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의 80%는 손해를 보고 20%만이 수익을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80%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함께 휩쓸리면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안 좋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기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업종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행사입니다. 이럴 때 여행주를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코로나19로 얼마나 빠졌는지를 보니 30% 정도 매출이 감소될 것 같고 3년 동안 갈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주가가 60% 빠졌다면 적극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행주에서도 1등 기업을 사야 합니다. 진입장벽을 봐라 우버, vs, 넷플릭스, 카카오, 테슬라. 한국 이동통신 사업은 한 번 투자하면 경쟁자가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계속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가 있었죠. 한 번 서비스에 가입하면 빠져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를 현저히 창출할 수 있거나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를 골라도 비슷한 기업이 여기저기 나타나면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이 특별하다든가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누리고 있다든가 등의 이유로 경쟁사들이 진입하기 힘든 기업의 투자 가치는 높아집니다. 예컨대 저는 우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쟁자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넷플릭스는 어떨까요? 이 비즈니스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다 이미 구축해놓은 콘텐츠의 경쟁력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테슬라도 비슷합니다. 이미 너무 앞서가고 있어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입장벽을 견고하게 만든 사업들이죠.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따라가라.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SK텔레콤. 우리는 항상 메가 트렌드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많이 쓸 것인지, 어디에 정부나 기업의 많은 투자가 일어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좋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삶을 위한 소비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SK텔레콤 같은 통신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많은 B2B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말합니다. 더욱이 통신업은 진입장벽도 높습니다. 제8교시, 주식은 안 파는 것이 기술이다. 많은 사람이 매수 매도의 기술이 주식 투자에서 무척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수의 기술일 뿐, 투자의 신도, 매도 타이밍은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결국 좋은 기업을 사서 잘 갖고 있는 것이 투자의 전부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언제 파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적절한 매매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수익을 낼지 몰라도 두 번, 세 번 반복되기는 어려운 것이죠. 나중에는 수익을 내기는커녕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흔히 주식 투자를 하면 잘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는 것이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며 계속 더 사와 모으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잘 파는 것이 기술이 아니라 안 파는 것이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훈련해서 익혀야 합니다. 주식을 파는 것은 언제나 예외 조항이어야 합니다.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매일 밥 먹듯이 사세요. 절대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미래를 내다보는 일은 할 수 없어도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 시장을 예측해서 투자를 하는 기술을 일컬어 마켓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면 사고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질 거라고 보이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좋을 거라고 예측되면 비중을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이번 주는 상황이 좋지 않으니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와 같은 말을 합니다. 얼듯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이는 현명하지 않은 접근입니다. 마켓 타이밍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앞에 앉아 주가와 차트를 보다 보면 마치 움직임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집니다. 미래의 주가를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 바 있듯이 주가의 변동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변동성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변동성과 위험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동성은 주가가 끊임없이 수시로 오르내리락 하는 것, 예측 불가능한 것을 말하고 위험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 예측 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위험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를 공부하고 현재의 투자 방향과 미래 사업성을 판단한 후 일이 저러해서 이 회사는 망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변동성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 시간입니다. 시간이 내 편임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고 있는가에만 신경 쓰세요. 손절매를 하지 마라. 손절매는 주가가 향후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해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만원에 샀는데 8만원이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변에서는 더 떨어질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식을 왜 10만원에 샀을까요? 그 주식이 10만원의 가치가 있어서 산 것입니다. 충분히 회사를 연구해서 좋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투자를 했다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매도할 게 아니라 더 사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15에서 20% 하락하면 과감히 손절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주식 투자를 가격 맞추기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주식 투자는 기업이 같이 펀더메탈을 보고 하는 것이지 가격 맞추기를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만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기업의 펀더메탈의 문제가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업의 펀더메탈의 변화가 왔을 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왔을 때 파는 것은 손절매 투기가 아니라 자신이 판단했다는 결정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하다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있지만 팔고 싶을 만큼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팔고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죠. 예를 들어 15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을 10만원에 샀는데 이후 15만원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고 무조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계속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앞으로 회사의 가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목표했던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덜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해도 언젠가는 매도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장기 투자라고 해서 무작정 오래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대신 투자한 회사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 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팔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사두었다면 그 생각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만일 내가 틀렸다면 그때 팔면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은 이럴 때만 파는 것이다. 첫째, 주가가 갑자기 과도하게 폭등했을 때 이 회사의 가치를 10조 정도 판단했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100조가 되었다면 팔아야 합니다. 둘째, 기업의 펀더멘털이 달라졌을 때 회사의 경영이나 영업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회사의 미래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만일 경영진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신뢰할 수 없는 경영을 한다거나 지배구조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는 등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셋째, 세상이 변했을 때 베이팔 당시에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그런 기업들이 더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자동차가 나타나서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엔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사고 싶은 더 좋은 주식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디즈니랜드를 좋아해서 그 주식을 갖고 싶어서 샀는데 디즈니랜드보다 더 좋은 회사가 나타났다면 더 갖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기존 주식을 팔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여유자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시장을 예측해서 현금 자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앞서 얘기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좋은 투자의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했던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의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존니 대표님이 쓰신 부분만 리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강방천 회장님이 쓰신 부분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존니 대표님이 지금까지 출간하신 책은 제가 다 리뷰를 했고 재생 목록까지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존니 대표님의 투자 철학과 투자 방법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기존에 올린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기존에 했던 거를 정말 내용을 정리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시거나 항상 주식 투자를 해도 손실이 지속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사셔서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리뷰를 마칠 거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워낙 적기 때문에 여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